공주의 기술 두 가지의 공주 첫 번째 인사 시작! 오 오 오 오 오! feel so fresh 오 오 오 오 오 오! feel so fresh 와우! 네, 저희 인사 드리겠습니다 If you're chillin, I'm chillin! 안녕하세요 I'm chillin 입니다! 와우! 저희가 아직 부족하고 서툰 모습들이 많지만 4대 걸그룹이라고 지어줘서 너무 감동이고 영광스러운데 일단 저희가 모델 쓰는 것조차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렇게 내 팀까지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만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4세대 대표 걸그룹이 너무 영광스러운 말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데뷔한 지 실감도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찾아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직 서툰 점도 되게 많고 되게 어색한 부분도 많은데 벌써 이렇게 질문부터 4세대 대표 걸그룹이라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팬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가수가 되도록 열심히 할 테니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를 못했어요. 청심환을 준비를 했었어야 했는데 청심환 준비를 못해서 드라이 리허설이랑 카메라 리허설 때 머리가 새하얘지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본방 때 그래도 열심히 저희끼리 의견 내고 열심히 연습해서 본방 때 큰 실수 없이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데뷔한 것조차도 실감이 안 나고 이제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조차 실감이 안 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딱 팬분들과 영상통화로 이렇게 소통을 하게 돼서 더 실감이 나고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에 더 힘을 얻고 더 에너지를 얻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그런 소중한 추억이 됐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데뷔곡 가차는 저희의 풋풋하고 신인다운 모습이 보였다면 프레쉬는 더욱더 저희가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만의 댄스 퍼포먼스를 기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팬분들과 직접 만나 뵙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말 많은 이벤트 만나 뵙고 직접 팬미팅 같은 것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게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도 이제 조금씩 풀린다면 팬분들과 팬사 직접 만나서 대면 팬사도 너무 해보고 싶고 영상통화가 아닌 그리고 이제 팬미팅 그냥 밖에서 직접 뵐 수 있는 팬미팅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치린입니다. 저희가 프레쉬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되게 빠른 시일 내로 돌아와서 조금 놀라셨죠? 이렇게 저희가 불쑥불쑥 찾아와도 놀라시지 마시고요. 앞으로 더 많이 활동할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그만큼 그 시간내로 저희가 더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저희 계속 쭉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둘 셋! 팬츠에서 만나요!